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주는 나라 원하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미세명! 미세명!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고백됩니다.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조심조조심!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을 변하고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카톡으로 우리의 텔레방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써서 언론이 복다라는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외복된 정보들을 거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아ㅇ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아참다!